안녕하세요. 지피직입니다. 오늘은 DSLR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전에 ISO 조리개 강의에서 외워야 할 게 몇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이 마지막 셔터 스피드입니다. DSLR 카메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ISO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 세 가지는 카메라 3대장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만큼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오늘 셔터 스피드를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추후에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마지막 셔터 스피드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먼저 바로 눌러주시고요. 영상을 다 봤는데 이거 영상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DSLR에서 셔터 스피드를 어디서 바꾸는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찾아서 직접 바꿔보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폰에서도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가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 휴대폰은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셔터 스피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알기 위해서는 셔터와 스피드가 서로 따로 떨어진 반어이기 때문에 셔터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보통 셔터라고 하면 우리는 각의 문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걸 셔터라고 하죠. 똑같아요. 카메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 올리고 내리고의 의미는 빛을 들여보내거나 차단하거나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셔터는 렌즈를 통과한 빛이 카메라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문이라고 합니다. 스피드는 시간을 의미하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스피드, 시간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셔터 스피드란 셔터를 눌렀을 때 안에 빛을 집어넣어 주는 속도,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란 빛의 양을 시간으로 조절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셔터 스피드의 모드는 위에 다이얼에 보면 S라고 있어요. 뭐 일부는 TV라고 되어 있고요. S모드에 놓고 찍으시면 셔터 스피드만 바꾸면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모드에 놓고 찍으시면 되고요. 셔터 스피드만 바꾸실 경우에 셔터 스피드의 값은 보통 S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의 카메라에서는 그냥 몇 분의 몇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S 내지는 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 텐데요. 빛의 양을 시간으로 조절한다 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하시죠? 지금 우리 눈을 누군가 손으로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비둘기 한 마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둘기가 딱 날아가고 있는데 손을 살짝 뗐다가 딱 다시 가렸을 때 그러면 비둘기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지금 이 앞에 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딱 뗐다가 닫았을 때 우리 눈은 비둘기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손을 살짝 떼서 잠깐 기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게 이렇게 끊어져 보이게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는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비둘기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을 순간적으로 열었다 가렸다 하는 것과 손을 열어놓고 있는 거는 비둘기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손을 순간적으로 열었다 닫으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손을 열어놓으면 움직이는 모습이 다 보인다. 셔터 스피드가 짧다. 셔터 스피드가 길다. 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이게 다 이해가 되셨으면 셔터 스피드를 다 배우신 거예요. 더 이상 배우실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꼭 뭔가 빼먹은 것 같고 막 덜 배운 것 같고 이러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네?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간단했나? 근데 왜 난 잘 모르겠지? 그러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셔터 스피드의 수치를 외워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셔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셔터의 종류는 렌즈 슈터하고 포컬 플레인 셔터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DSLR에서 포컬 플레인 셔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아실 필요가 없어요. 혹시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렌즈 셔터와 포컬 플레인 셔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사진을 공부하거나 따로 하신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냥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셔터가 서로 다른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고 우리는 그것까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셔터 스피드의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셔터 스피드의 수치를 보시면 30, 15, 8, 4, 2,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5분의 1 쭉 해서 4천분의 1까지 있죠. 아 물론 더 있습니다. 8천분의 1도 있고 그리고 30초보다도 더 느린 셔터도 있습니다. 천 이상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되도록이면 이걸 외우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꼭 외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지피직입니다. 자 빨리 외우는 방법 늘 말씀드리죠. 딱 아는 분들은 아마 보시면 벌써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첫 번째 30을 외우시면 되고요. 30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8, 15분의 1, 125분의 1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조건 있죠. 30초부터 2분의 1씩 함소. 자 30초에서 2분의 1, 15. 15에서 2분의 1, 7.5가 되는데 7.5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줄었을 때 뭐 몇 점 봬도 뭐 점점 소수점이 길어지겠죠. 계속 길어지겠죠. 그래서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정수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다음은 8. 그다음에 4, 2, 1. 이제 1에서부터는 다시 2분의 1씩 줄어드는 거니까 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5분의 1. 이거는 마찬가지로 8에서 16이 됐을 때 점점 숫자가 다르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15분의 1, 30분의 1, 60분의 1. 그리고 여기서도 120보다 125분의 1이 되면 자동으로 맞아 나가기 때문에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정확한 거는 외우기 쉽게 하려고는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30에서 2분의 1씩 이거 숫자 4개만 외우시고요. 어렵지 않죠? 30에서 1분의 1씩 쭉 1분의 1씩 감소하고 30, 8, 1분의 1, 125분의 1 이렇게 4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벌써 다 외우셨나요? 허, 역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다 외우셨으면 이거 외에 이제 벌브라는 것과 티셔터라는 게 있어요. 벌브셔터하고 티셔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배우도록 할게요. 벌브와 티셔터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이제 이 수치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셔터 스피드에 따른 노출의 강도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찍을 수도 있고 들고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강도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30분의 1초 이하에서는 보통 장노출을 많이 찍는 셔터 스피드고요. 삼각대는 거의 필수입니다. 30분의 1까지는 그래도 안 흔들리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손으로 들고도. 근데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30분의 1초에서 안 흔들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60분의 1초에서 250분의 1초 그 사이에는 적정 노출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통의 노출 속도를 의미합니다. 500분의 1초 이상 이거는 짧은 셔터 스피드죠. 그래서 노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멈춰있는 거로 보인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30초 이하에서는 삼각대가 필수인데요. 여기는 지금 60초, 아니 60분의 1초 이상에서는 삼각대를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되도록이면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안 써놓고 노출, 노출, 노출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조리개에서도 아마 노출이란 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이란 말은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카메라에 보면 필름이나 센서 부분에 빛이 기록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출이라고 하면 아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좋은데 그쵸? 필름이나 센서 부분에 빛이 기록되는 시간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필름이나 센서가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셔터 스피드는 일반 복장, 티셔츠의 청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리개는 외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SO는 속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는 서로 조금씩 다른 일을 하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세 가지를 다 배웠으니까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지피지기 정리 들어갑니다. 카메라 3대장,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는 빛의 양을 렌즈의 구경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고요. 셔터 스피드는 빛의 양을 셔터의 시간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ISO는 빛의 감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이렇게 카메라 3대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이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를 알기 위한 사자성어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셔터 스피드의 사자성어는 늙일 빠짠! 아 발음 힘들죠? 잘 아셔야 됩니다. 느릴 때는 길게, 빠를 때는 짧게 라는 의미입니다. 셔터 스피드가 느릴 때는 긴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셔터 스피드가 빠를 때는 짧은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그 의미는 차근차근 사진을 찍어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도 ISO나 조리개처럼 한 개의 숫자가 움직일 때마다 원스탑 1 움직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대로 끝나기는 아쉽죠? 그래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의 사진인데요. 셔터 스피드에 관련된 사진인데 자, 보시면 셔터 스피드를 1로 찍었죠? 자,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2분의 1초입니다. 이거는 1초, 2분의 1초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바닥에? 자, 4초입니다. 그래도 아직 잘 안 보이죠? 여기 조금 사실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죠? 8분의 1초입니다. 조금 뭐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15분의 1초고요. 이제 조금씩 보이네요? 30분의 1초입니다. 60분의 1초고요. 125분의 1초가 되었는데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250분의 1초가 되니까 거의 원색인 것 같죠? 아, 500분의 1초가 되니까 조금 진하지만 원색에 가깝긴 한 것 같습니다. 1000분의 1초가 되니까 빛이 들어올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어요. 2000분의 1초가 되니까 좀 많이 어두워졌죠? 4000분의 1초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꼭 밤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셔터 스피드에 따라서도 이렇게 빛을 받아들이는 시간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어두워지고 적정한 노출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셔터 스피드만 보기에 지금은 밝기와 어둡기에 대해서만 봤기 때문에 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가 힘드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한 다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봤을 때 250분의 1초로 찍은 사진이고 4000분의 1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여기 잘 보시면, 물을 보시면 물이 흘러서 떨어지죠.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같죠? 여기 물은 어떻습니까? 방울, 방울 떨어지죠. 방울이 보이죠. 떨어지는 방울. 아, 물론 이 위에는 붙어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혹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2500분의 1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물이 어때요? 거칠게 표현이 되어있죠. 방울방울도 보이는 것 같고 되게 거친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2분의 1초로 찍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죠. 뭔가 느낌 있는 사진 같지 않나요? 이런 사진은 셔터 스피드만 알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찍었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뛰어넘는 중이겠죠. 이렇게 뛰어넘는 중인데 공중에 멈춰 있는 것처럼 찍혔습니다. 설마 이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셔터 스피드입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찍은 거를 보여드린 거니까 조금 느리게 찍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 정도로 놓고 차가 달리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차에 맞춰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 주변은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끔 처리가 되고 차만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이런 샷을 패닝 샷이라고 합니다. 셔터 스피드를 조금 천천히 놓고 찍었을 때 생기는 현상이죠. 이것과 비슷하게 주밍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이게 주밍이라는 건데요. 셔터 스피드를 조금 느리게 놓고 찍으면서 렌즈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 크기로 보였던 게 작아지면서 이 크기로 보이게 됩니다. 어디에다 더 중점을 두고 찍었느냐에 따라서 색깔의 진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샷을 주밍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극적인 효과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 셔터 스피드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셔터 스피드를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극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 극적인 효과 중에 아주 쉽지만 누구나 우와 좋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진들이 생기게 돼요.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런 사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건 제가 실패한 사진입니다. 셔터 스피드를 좀 길게 잡았는데 삼각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삼각대가 없이 시간이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장노출에 실패한 사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사진들이 나옵니다. 재밌죠? 장노출을 제대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물이. 꼭 커튼이 쳐져 있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이건 제가 한 5초 정도로 놓고 찍은 것 같아요. 어딘지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청계천입니다. 삼각대와 셔터 스피드만 알면 찍기 쉬운 사진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진도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차들이 지나간 궤적이 보이는 이 사진은 제가 한 30초 정도를 찍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는 제가 자랑을 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면 와, 이런 사진 어떻게 찍지? 하고 초보자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셔터 스피드만 알면 물론 조리개도 조금 알아야 되고 ISO도 좀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게 좋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런 사진을 찍는 데는 셔터 스피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극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셔터 스피드가 가장 좋다. 하지만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셔터 스피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써야 되는지 카메라 3대장을 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숙제 꼭 해보세요 라고 돼 있죠. 자, 숙제 제가 아직 안 드렸죠. 자, 숙제는 셔터 스피드를 바꾸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S모드에 놓고 찍으라고 말씀드렸죠. S모드 아니면 TV모드인데요. 거기다 놓고 셔터 스피드를 바꿔가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4천부터 거꾸로 내려와도 좋고 1초나 1분의 1초 여기서부터 올라가도 좋습니다. 한번 찍어 보세요. 이게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모드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다시 카메라 3대장을 설명하고 그때 M모드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마. 그러면 A, S, M 세 가지 모드를 배우는 건데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모드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에서 또 궁금하신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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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